음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통적인 가치를 경험을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기독교가 유난히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배타주의적인 종교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원수를 내몬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기독교가 과연 우리만이 최고고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어느 종교와 특별히 다른 차별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의 부여와 권세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이거는 물질로도 과학으로도 권력으로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무지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또의 탄생 성탄절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죽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또는 그 사망의 건설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초유의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이 놀라운 이 초유의 부활사건 이거를 기념하는 부활절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명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 사람들에게 배타주의로 오해를 받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 곳에 예수 글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서 그때가 와서 아기 예수가 베드렘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베드렘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 아들 그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국과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삼대독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온 백성이 아닙니다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국민의 기쁨입니다 온 백성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이 베드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또의 그 탄생이 온 나라 온 열방 온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잠깐 미뤄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머무는 동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가족들이 행복했나요? 이스라엘이 행복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저주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형태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이 죽음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는 부도가 난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애급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죽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알면서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 그곳에 가고 거기 가서 일부러 죽는 것은 자살 외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과 죽음당할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끝까지 에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고난이 좋아서 그럼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암을 받았도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한때 어린 시절과 빗글린 청년 시절이 있지만 결국은 병에 걸려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인간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언하기를 그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매맞고 살이 갈갈이 치키고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권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원하는 그 진정한 평화는 행복은 돈과 권력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한 적이 없지만 그가 오시면 이거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길이 바로 에로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하여 가시겠다라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 대신 욕을 먹고 자식 대신 매를 맞는 그 모성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에로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또다 여기 남을 받아또다라는 이 히브리오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육간의 강건함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오래 살고 조금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범죄하기 전 인간의 그 건강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택하신 것은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것이요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십자가를 농락하며 한난 목걸이 펜던트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표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초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큰 이유를 위해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영이 남습니다 영, 제로가 남는다라는 것 죄가 해결되었지만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제로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가 아니라 업! 업!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구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누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다면 10편의 16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예언된 성경대로 죽으셨으면 이제는 예언된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살아나서야 된다 제자들은 주님이 거듭거듭 인자가 에로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다고 죽임을 당한 후에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필연소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나머지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주목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에로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패배자의 길을 걷게 된 곳이에요 오늘도 큰 기대를 걸리고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교회도 예수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어떻게 이 타락의 나락에서 다시 회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무엇으로 오직 예수 글도의 부활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이게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빈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드라마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누가 봄 24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기 근심할 때에 아폴레오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 당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이 말은 공포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찰나는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슬픔과 낙심 속에서 좌절에 빠져 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보면 2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의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이 뭐예요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증인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허탄한 듯하여 농담이라는 말입니다 그 농담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심장이 파열되고 손과 발에 못 자고 있고 온 몸이 처찍에 맞아 죽은 지 3일이야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어 무덤이 3일 동안 있었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처럼 제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기뻐하고 행복해야 제자들은 가장 큰 근심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들의 초지가 비참해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으로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이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슬픔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장사해 버리셨습니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침몰시키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걱정 죽음이 해결되었는데 감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이제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그 모든 먹구름이 다 씻겨나가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화나게 밝힘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행복한 그리트인으로 오늘 이 시간 거듭나시기를 주곤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낙담하시면서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저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고 낙담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상담해 주셔서 그들의 바닥난 민심을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높은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건 안 돼 절대로 안 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세 오경과 시편과 손자의 글들의 예언된 부활의 약속을 쫙 끄집어내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요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절대적인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알아듣고 이해했나요? 아닙니다 귀는 있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있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자 이렇게 제자들의 우리들이었다면 주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빗장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확 열어제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시작 누가 보면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시작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는지라 주님을 못 알아봤을 때는 곁에 오셨으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마음의 전환은 몸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변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은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안식구 첫날 오늘과 같은 이 주일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마침내 그들이 사모하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중립의 신앙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부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는 세례가 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로구나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셔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표다라는 그 다음 계속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합했다라는 표증이다라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셨으면 그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인간의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한 내 죄를 십자가로 해결받고 내 죽음을 부활로 해결받았다라는 약속의 증표다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시드니 헤리스라는 사람이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행복은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상활하고 신앙상활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몰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전환이 일어날 때 그녀는 숨어서 죄를 지고 갈등함에 죄를 짓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방향전환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방향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방향전환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원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방향전환하라고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려고 하라 그 다음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이 나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는 슬픔은 오히려 그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쏟을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성령이 여러 번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깨워주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경고해 주실 때 그때 어떡하라고요? 방향전환하라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그리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또인의 삶은 정인의 삶이다 에로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권력과 부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욕심스러웠던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딱 버리고 죽었다가 3일만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지여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생일을 이걸 위해서 몽땅 바쳤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 즐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그때 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게 부모의 행복입니다 오늘 그리또인 행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요? 이 행복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누라는 거예요 과거에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걸 나누어 주므로 오늘 한성교회가 있고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는 한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또 그치지 않은 영원한 행복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사시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